글쎄 처음에 아주 여러가지로 애를 먹었고 아이들이 심판통장에서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부담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걸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작전에 아이들이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. 글쎄 우리 초반전에 시합이 안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에 연결을 해주면서 적점대로 아이들이 순간순간 잘 고비를 넘어가고 이러면 중요할 때 우리 조혁민 선수가 스키즈 하나 잘 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승리하게 되지 않으면 좋습니다. 자 이제 잘 입고 내리 포기자 이제 딱 질다!